띠 띠띠띠띠띠 스네코디 디펙트 가도 스네코는 잘 쓰자노 와우 무수한 3코스트의 요청 뭐 뭐 띠 띠 띠 띠 상점을 한번 들리는게 나은가 띠 띠 띠 띠 스네코는 칸 유물인데 왜 뉴비들은 그걸 모를까 평형 컴드 홀로그램 터로게 비싸네 터로게 비싸네 아니 이 코스트가 제일 많이 나왔어 죽겠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 잠깐만 카드가 너무 안 나오는데 아 이 양반아 으아 하지 말고 살려줘 제발 으아 아 호호 뼈가 보이는 리펙트 아니 야 스네콘데 자꾸 저런 거 주지마 야 제발 농담이지 철지는 마누들 농담 같은 건가요 아 아 잠깐만 디펙트 디펙트 이모톨 찌기 육강력인데 자야 될 거 같아 아닌가? 찌기 영콘하고 홀로그램 몇 번 돌여야 되는데 1코로나 찌기 영콘하고 홀로그램 몇 번 돌여야 되는데 1코로나 나를 더워 네 아따 inc 이거 사기야. 버그 아니야. 버그임 이거 버그라고 이거 뭐 바꿀 만한 거 있나 여기서 뭐 바뀔 만한 플레이가 있어서 냉기를 좀 안올린다. 약발을 나중에 샌다. 디펙트 골데리네. 진짜. 디펙트가 내 가슴을 호격하는구나. 고격 파악이 있을 때 알아봤다.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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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오늘 15만에서 19만으로 좋은 하루였다. 어, 수익률이 좋으시네요. 에, 못 이기나? 아, 이거 기왕 스네코로 시작했는데 이게 안되네. 이렇게 거저먹는 개꿀판을 1막 고스에서 죽는다니. 아, 디펙트 쓰네 코프 스타트면 개날먹인데 이걸 주네. 아, 이기나? 하.. 그냥 잤까? 현타오네 왜.. 왜 하고 있어? 그냥 자자 트롤라베 저열 현타오는 디팩트 불에서 왜 앉았어? 왜 앉았어? 왜 앉았어? 왜 앉았어? 왜 앉았어? 앉아도 깨기 때문이지 저열이 나스트로라베 트롤라베 할까 그냥 나스트로라베 트롤라베 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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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모 좋다 하위모 아주 좋아 유성타격 못 먹으면 바구 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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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모찌키 하위모찌키 이러다가 한 번 말려서 훅 갈 것 같은데 유성이랑 비가 나와야 돼 하위모찌키 정혼돈 잘 풀린다기보단 이게 정상인데 이래야 되는데 이게 옳게 된 스네코드 그동안 안 풀렸던 것 그동안 안 풀렸던 것 와플 음 맛있어 자가수리 자가수리 쓸 수나 있을까 재활용 하나 들고 갈까 흠 흠 74 26 아직도 스네코를 믿지 않으시는군요 스네코는 할 수 있습니다 남은건 믿는 것 뿐이죠 뭐 뭐야 아이씨 믿음이 부족하구만 아야 이러고 예배 믿음이이으 ory 쓥 씹 똥네코 아니 아니 수작이야 이거 스네코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스폤 윽 스폤 자 님들 써냈고 쓰지 마세요. 개고데기 우물임. 자자. 아니. 아이. 200이 어떻게 지냐. 뭐야. 미래가 바뀌었어. 뭐지? 아니. 이게 정상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까까. 까까. 아니. 이게 왜 안 됐지? 님들 이거 왜 안 됐음? 쓰네코면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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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지. 이게 아니 이렇게 센데 이렇게 센데 아니 이렇게 센데 그 고생을 했어? 아니 어떻게 이거보다 셀 수가 있어. 아니 이렇게... 아니 이렇게 센 게 스네콘데 내가 억울해서 살수가 없어. 아니 이렇게 센데... 이렇게 센데 죽으니까 억울하지? 이렇게 센데... 이렇게 센데... 이렇게 센데...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거... 오우... 스펀지밥... 스펀지밥... 스펀지밥 인성 봐라... 월요일 좋아할 때 알아봤다... 핵 배터리 투입기... 스펀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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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님들 삼박은 어려울 것 같아요. 빙하랑 유성타격 떠야 돼. 아니면... 아까처럼 홀로 하위모 이거... 이거 되던가. 근데 솔직히 홀로 하위모 하는거는 좀... 근데 솔직히 홀로 하위모 하는거는 좀... 엑진거... 유성타격이랑... 어... 왜 되지... 회화 터보 쓸까... 터보 삼코만 안들면... 쓸만한데... 하지만 귀신같이 삼코가 뜨겠지... 그게 쓸데없으니깐... 달다 달다 개슨 소비 역장 소비 투입기 아깝네 창공 역장 하자 47대 53 설마 이걸 봤나 나 설마 휴 교통사고 날뻔 했네 쏠린다 이제 대인기 있으니까 쫄린네 지금 전투 되게 스무스한데 몇번 대여노니까 쫄리네 아니 돈 빼먹고 나오는거 봐 아이고 근데 살 것도 없네 부적 이제 쓰이지도 않을건데 아 아 아 아 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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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화 걸린것 치고는 딜 많이 넣었다 유성타격 진짜 안나오면은 힘들수도 있겠네 굉장히 힘들겠는데 아니 미라소는 좋은데 이게 아니라 빙하랑 유성타격이 필요하다고 아직 모르겠어 모르겠냐고 역전 과도자 잡을 것 같긴 한데 이게 한 번 맞을 때 크게 맞으니까 불안하네요 불안감 불안감 또 나오고 지금 상황이 좋은데 상황은 좋은데 아까 2박에서 게노삼한테 당했던거 생각하니까 안심이 안돼 너무 불안해 그냥 이번톤에 잡아버릴까 잡을만 한참 때려도 되는데 1번은 이걸 원하고 있지 털어날려 중간이 사냥 전부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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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개꿀릴 것 같은 이름인 듯 매크로노미콘 맹고 유성타격 근데 아직 안심 못해 어 빙하 이제 좀 안심할 수 있나? 주판 돌릴 수 있게 재활용이니까 이제 좀 안심이 되나? 여기서도 안심이 안 되는 건 쫄보라서 그런 걸까? 아니면 진짜 터질 확률이 있어서 그런 걸까? 공교롭게도 진짜 터질 확률이 있어서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배니스 왔나? 그냥 틀나지만 남겨놓는 아, 예. 무한이다 투고 아악 귀찮아서 막 누르다가 잘못 오 피지컬견 피지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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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댓카업 달팽이는 어떨까 아이고 달팽이가 아니네 수고 수고 핑 또 튀 핑핑이 또 튀어나오는 듯 고스트가 조금 위협적이네 에에 뭐가 잘 안되니 잘 안들어간다이 뭐 그래도 못잡을건 아니라서 올리진 않네 올리진 않네 부적 부적 진짜 부적 잘 가다가 잘 가다가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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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트4는 모르겠다 깨지 않을까 아 나도 이제 피곤하다 그 일은 끝내고 자자 자자 근데 이거 다 스네코한테 달린 거잖아 스네코가 아까처럼 아까처럼 홀하위모 0코 주면 이기는 거고 절반대 마감할게요 창방태가 있어네 마감하겠습니다 드가자 드가자 드... 설마? 나설마? 나설마? 심상치 않은데... 근데 2번 드로우 잘 나왔다 아이 저한테 뭐라 그래도 제가 뭘 억수겠습니까 나설마? 나설마? 다음날 다음날 벤복 녹고 있어서 거의 깼는데... 거의 깼는데 아직 모르겠다... 죽을 수도 있지... 재활용 잘 써서 주판봐야돼 쓸까? 무지개를 태워서 드로우를 더 빨리 볼까요? 지금 무지개 태우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쓸까? 음 알까 이 정도면 깬거지 아 플래그 세웠다 이제 플래그 세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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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일 디펙은 연승했네. 사일 디펙 이트 성공 아니었나? 그러네. 그러네. 왓쳐 죽고 아클 죽고 사일 이기고 디펙 이기고? 왓쳐 죽고 아클 죽고 사일 이기고 디펙 이기고? 오씨.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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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임?